1. 2. 2. 3. 3. 3. 예민한 상태가 열리게 되고 계속 침범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순간 묘하게 음악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2. 3. 3. 곡을 만들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순간에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저의 자존감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에 반대로 그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맞아 무게 오케이! 어떻게 생각해도, 뭔 thoughts! 정말 이 앨범은 각 작곡, 각 incこう aleug말 Waiting Could Be redesign or Ska can you dance? 아니면, 모르겠어요. 앨범 명으로 정한 게 이번엔 좀 문장이었으면 좋겠어서 Only Lovers Let's go 하고 싶었고 화이트만 미는 게 아니라 이 앨범 전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었으니까 사랑에 관한 혹은 사랑의 흐름의 전개가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엔딩은 결국엔 이제 혼자 남는 엔딩이었어요 누군가는 겪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공감할 만한 이야기이지 않을까? 그런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